자 다시 방송 시작합니다. 여기는 마지막 코스로 오늘 룩소르 신전이구요. 이제 다시... 이게 아마 스팅크스 에이븐 같은데... 이 오후 1300 스팅크스 시장에 관한 장소입니다. 주위 자や지 장사가 상 sozial ilo Lizard의 상도에 dialog합니다 금리 큰ары 주위 진료의 방향으로 스페인의 람에서부터는 이것이 정체성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는 이곳은 다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두 번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왼쪽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앞쪽이, 그는 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왼쪽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한 젠장에 있는 도전 그러나 여러 개를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뱀셈 그녀, 뱀셈의 2개 2 끝을 붙여있는 장관의 자리아 그리고 4 끝을 붙여있는 장관의 연이 그리고 4 끝을 붙여있는 장관의에 하지만 4 끝이 붙여있는 장관을 붙여있는 장관 그리고 9년 전에 OnePlus은 몇 년에 시작한다는 진정에 그래서 5 끝을 붙여있는 장관장에 지금 6 끝을 붙여있는 장관의 그리고 4 끝을 붙여있는 장관의 이 한국의 책은 여기,와 다른 아플리스, 당신도 보셨을 보셨을 보면 이게 빛도 날치지 않네요. 그런데 어디서 도대체는? 도대체 지금 바이콜라고 합니다. 의지병은 무함마드 아시아 주님께 남극에서 그러니까 이 프렌실도 그 프렌치од대체는 그리고 자체어 주신 것을 억지 wrote 그들은 그것을 억지로 요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가 우리의 주소를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든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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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그 날이 오는 거보다는 지금 시간이 낫다 그 날이 오는 거보다는 것입니다 나버드로 ties과 함께 이것은 두 분의 Untied과 함께 이 두 분의 인물인과는 하나님의 흥흥흥이 흥흥흥흥은 맞을 기도하는 흥흥흥 제가 20년은 아까보는 카라나우에 비하면 반촐한데 뭔가 더 있어보이네요 여기에 들페어가 되어있어서 그런가 들페어 같다 조금 더 멋있어 보입니다 뭔가 있어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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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 bend 19 20 20 20 몇가지를 고를 수준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성은요. 나는 그 성과의 성과의 성과가 를 물에 든 것입니다. 그 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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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는 여기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스크가 가장 많은 곳이 있는 곳이에요. 모스크는 다른 곳에서 모스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곳이에요. 모스크의 모스크가 있는 곳이에요. 사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신전과 모스크가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종교대판맛인가? 여기 하리아 스피어처럼 설명을 듣고 보니 참 독특하네요 4 사진네 나를 들어왔다 18. 한글 자막을 확인해 볼게요. 제 부모님의 라임상은요. 제 부모님의 대표는요. 사실 Bonnenn 세계에서 한국인이 주사의 주인공을 therapy. 코시 Nicholas Look at the nose of the lady We have here 상체를 보시면 like a square when a nose is missing They tried to fix this nose but no way, the plastic cell has changed You see the other part here? The names Pedro is either the выш 이것을 위해 사도를 했지만, 이 산책을 잊지 못했지만, 이 산책은 아직도 안전한 것입니다. 이 산책은 희한 장책을 만들었을 때, 이 산책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anything that it was, 이 산책을 만들었을 때가, 이 산책을 만들었을 때의 산책을 만들었을 때 기נה 조정 기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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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 작업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부터는 호캉스인데? 뭐하냐? 논문 써야겠네? 젠장 여기까지 해도 논문을 쓰나? 제 팔자가 이러네요 여기 와서도 이제 호캉스 나일강을 보며 논문을 쓰는거죠 재기 기둥이 주는 묘한 만족같은거 나가면서 여행 사람들 잘 안가네요 들어가고 가지만 보면 상상스럽게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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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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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